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안이온 최소호 원장입니다. 보통 남자는 살이 찌면 등살이 붓고 배가 나오고 여자는 살이 찌면 엉덩이와 가슴이 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비만의 정도가 심하거나 체질적인 요인으로 유달리 아랫배에 살이 많이 찌면 임신이 순조롭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복부 비만이 난임의 원인이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에 살이 찌면 호흡의 근원인 배꼽지위에 내장지방이 과하게 축적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부의 율동운동이 힘들어지면서 수축과 이완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자궁, 나팔관, 난소 등 임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생식기관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임신 능력의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방이 과다하게 쌓여 배가 나오면 아랫배가 압박을 받아 순환에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인병을 다루고 있는 전청주 역과에도 비위가 허해지고 습담이 망성하면 외형은 커지나 내부의 기능 허함으로 습담이 자궁 내의 정체에 오랫동안 누적되면 지방이 넘쳐 수정이 안된다는 말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하복부에 살이 찌면 자궁 내의 습담이 망성해지고 지방이 많이 끼면서 임신하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습담이란 우리 몸의 수액이 제대로 돌지 못하고 한 곳에 정체되어 막힌 가래와 같은 끈적한 물질입니다. 주로 찬 음료나 기름진 음식에 의해 생성되며 한약에서 보는 비만의 주원인입니다. 습담의 축적이 하복부의 비만으로 이어지는데 하복부 내에 습담이 축적될 때 자궁에도 축적되어 난임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자궁의 습담이 축적되면 자궁의 운동성이 저하되어 춥고 축축한 상태가 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비유하자면 차고 축축한 밭에서 싹이 트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썩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외에도 자궁에 습담이 차게 되면 여러 증상을 동반합니다. 먹어도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항상 더부룩하고 머리가 자주 아픕니다. 가슴도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두근거리고 자꾸만 숨이 차고 식후에도 노곤하고 힘이 없어져 자꾸 들어눕고 싶어집니다. 팔 다리에 힘이 없고 저리고 기침과 추웠다 더웠다가를 반복하는 한호로 악례가 있으며 감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설사와 변비가 교대로 있으며 갑자기 살이 더 찌기도 합니다. 한방치료와 다이어트를 병행하면 이러한 증상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임신 성공에 한걸음씩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복부 비만의 한방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